안녕하세요. 러나입니다. 이거는 제 첫 브이로그이니까 그리고 의외 없으면 이 영상은 제가 직접 편집할 거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러 고고! Q, T, C, C, RUN! Q, RUN, RUN, RUN! Q, T, C, E MOTVer 안녕하세요 ㅇㅊ 우리 집이 5시 반 정도? 근데 밤에 난리만 들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빔 참치. 구운 계란 6개. 대박. 다른 데로 가르줄라. 너무 맛있어요. 해멸 끝. 오늘은 뮤비드에 입었던 빨간색 체크 입을 겁니다. 오늘은 뮤비드에 입었던 빨간색 체크 입을 겁니다. 뮤비드에 입을 하는aker에 입을 할게요. 오늘은 원격 톤업 크림을 샤워하고는 보고 싶습니다. 많이 타서 그래요. 이 정도면 톤업 크림을 마셔야 할 거 같아. 마셔주면. 나유 고! 가보자! 저랑 나유 중독되는 게임입니다. 집중해! 집중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재밌어! 얼리와 우리 같이 피케 하자. 지금 음악중심 대기실에 있습니다. 여기 배 엄청 좋아요. 여기 막 기자도 보이시죠? 뭐야? 그리고 그쪽 침대도 있어요. 근데 뒤에 애들 같은 거 별로 안 붙어. 다시 더 있네요. 이제! 너무 귀엽다. 더 너는 다른 거 봐도 돼. 자! 우리도 내기를! 쉐! 쉐! 공유! 워! 헉! 갔다오겠습니다. 디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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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리허설 갔다오겠습니다. 네! 러브디 뽁 마요! 아!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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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리허설 끝나고 생방송도 끝나고 이제는 정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가 12만대 오늘의 달인 긴스 가현 recognise 랩몬 레이 아 어디까지 ㅋㅋ 어디까지… 아 이거 예쁘다 간편 랩몬 랩 랩몬 안녕 안녕, 안녕. 나 이제 가. 안녕. 알겠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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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우리의 대기실입니다. 여기는 김나유도 있습니다. 하이. 우리 오늘의 대기실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도 뷰 되게 있어요. 저는 창문 큰 거 좋아요. 봐봐요. 저희 멤버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요. 안녕. 우리 올리마. 이따가 만나요. 또 그 다음에 할 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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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이거 커피? 연한 커피 진한 커피물 이거 우동국물 우동국물? 고마워 나 아이스티 먹을게 아이스티 없어 그럼 이게 뭐야? 진한 커피라고 너 귀 좀 봐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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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감사합니다 하이 로나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밥 먹은 눈물 드디어 여러분 다음에 더 무슨 머리 스타일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전화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케이팝 하는 날인데요 이따가 대기실에서 다시 만날까요? 안녕 그리고 오늘의 날씨 완전 안 좋아요 귀도 콩콩 소리도 많이 났어요 어떡해요 안녕 안녕 지금은 우리 케이팝 대기실입니다 귀여워 언니 오늘의 의상 완전 마음에 듭니다 네 맞아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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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신방 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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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심플리 케이팝 퇴근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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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귀엽게 잘 지났어요 음.. 귀엽게 줄게 지금 보였게 잘 지내요 네!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